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 정치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양국의 교육이 급증함에 따라 서구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게 중국이 경제적 생명줄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동맹 강화에 대한 기사입니다. 제가 해석하는 속도에 맞춰 여러분은 눈과 마음속으로 영문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강화되고 있는 동맹을 오늘 밤 돌아와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강화되고 있는 동맹을 오늘 밤 러시아와 이웃 국가 사이에 좋습니다. 이 문장 처음부터요. 한 번 더요. 중국은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경제 생명줄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교육이 양국 사이의 교육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또는 급증하면서 이럴 때 위드 분사 구문을 쓰면 되겠습니다. 군중이나 감정 등이 파도처럼 밀려오다 세도하다 밀어 닥치다 위드 분사 구문 전체 다 위드가 나왔구요 전체 다 위드의 목적어 트레이드 그 다음에 목적 보호 자리에 현재 분사 형태가 왔습니다. 동시 상황이나 이유를 나타내는데 문맥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가운데 이러이러하면서 등등 적절하게 해석합니다. 양국 사이의 교육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사이의 교육이 현재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처음부터요 한 번 더요 제니스 맥커리 프레이어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한 도시에서 러시아 중국 국경에 있는 한 도시에서 제니스 맥커리 프레이어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안내해줍니다. 한 도시에서 러시아 중국 국경에 있는 한 도시에서 제니스 맥커리 프레이어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를 안내해 줍니다. 한 도시에서 러시아 중국 국경에 있는 한 도시에서 오늘 밤 압박을 받고 있는 누구누구 서방의 제재로 압박을 받는 쥐어짜지는 이렇게요 squeeze, 뭐뭐를 짜다, 압착하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밀어넣다, 쓰셔넣다 할 때 squeeze 누구누구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다 할 때 squeeze 나중에 자세히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오늘 밤 압박을 받고 있는 누구누구 서방의 제재로 상션, 국제법 위반국에 가하는 제재 오늘 밤 압박을 받고 있는 누구누구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에, 바로 이웃에 있는 rely on 누구누구, 누구누구에 의존하다, 의지하다 러시아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에, 바로 이웃에 있는 러시아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웃 국가에, 바로 이웃에 있는 처음부터요 우리는 중국 국경에 있으며 저것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국기는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반쯤 얼어붙은 강 건너편에 러시아 국기는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반쯤 얼어붙은 강 건너편에 처음부터요 처음부터요 러시아는 불과 수백야드 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불과 수백야드 떨어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불과 수백야드 떨어져 있습니다 좋습니다 처음부터요 여기 두 나라가 너무 가까이, 러시아가 몇백까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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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여기 두 나라가 너무 가까이, 러시아가 몇백까지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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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okes 벤과 수백야드